지난 토요일날 성령과 구원 강의할 때 읽어드렸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수렴 모니 때 부처님과 공자님의 가르침 이란 제목인데요. 수타니파타라고 아시죠? 부처님의 가장 초기 육성에 가까운 경전으로 추정돼요. 가장 원형을 많이 담았을 거라고 보는 석가모니 가르침에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이런 것들이 되게 초기 경전의 모습입니다. 가장 석가모니 말이 덜 왜곡됐을 거라고 평가하는데 원형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잠잘 때도 이러면 여러분도 괜히 잠 못 주무시니까 석가모니께서 배려하신 것 같아요. 잠들지 않는 한은 이 자비심을 굳게 챙겨라. 자비의 마음.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체대비 그래요. 약자로 쓸게요. 동체대비 그러면 남하고 나를 한몸으로 여기는 자비예요.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자비를 동체대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나 길을 앉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들지 않는 한은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행주자와 그럽니다. 행주자와 불교에서 다닐 때 행 반대로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머물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행주자와의 행주자와의 항상 자비심을 굳게 마음을 챙기고 있어요. 마음에 챙기고 있어요. 항상 남을 나랑 둘러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대 성인들의 맛입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자타이려 이런 말하고 통하죠.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마라. 어떻게 봐도 둘이죠. 둘인데 자꾸 남의 마음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깨어있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만약에 바리세파들 식으로요. 난 남을 나랑 둘러보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챙기고 있는 그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부분밖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건 진심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자꾸 느껴보시면 그게 선입니다. 그대로 기도고 선이에요. 잠시라도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으려면 몰라 괜찮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 남이 나처럼 느껴지. 뭔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남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은 그 상태를 유지하시려면요. 저희 홍범 14조로 한 4번까지 쭉 이게 순서대로 마음에서 구현이 돼야 참나가 드러나야 사실은 4번에서 안 멈추고 한 5번, 6번까지 가야 나와 남을 이해할 토대가 갖춰지고 저희 한 7번에 돼 있잖아요.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저게 마음이 이루어지려면 벌써 아공, 복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공이라는 게 애고를 내세우지 않고 참나를 자각하고 참나 입장에서 남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큰 마음이, 우주적인 마음이 안 나타나면요. 자타이려 마음이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작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 갈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갈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율을 지켜. 그 계율이 뭐냐면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 그러니까 저거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얘기 들으실 때 나물 나처럼 나도 사랑했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팬인데 꾸준히 본 결과 소시오패스들이 일관되게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평생 나는 남을 위해 살았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그런 말은 100% 뻥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번에 또 걸리니까 그 얘기 하던데 평생 난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전형적인 소시오라고 보시면 세상을 자기 위주로만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남을 위해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사실 공부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 위주로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는 건요. 평생 남을 다 나한테 맞췄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너 이거 좋은 거야 하면 남들도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남을 자기한테 맞춘 거죠. 그게 아니라 나를 남한테 맞추려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쉽게. 여러분 그 말 하시겠어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양심노트 쓰셔야죠. 꼭 있어요. 한두 분씩. 제가 평생을 양심으로만 살았는데요. 그러게요. 서로 난감하죠. 그러게요. 딱 보면 완전히 환자인데 저는 평생 건강이 제가 왜냐하면 별명이 건강입니다. 이러면 아 이거 어떻게 이길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다는 일을 어떻게 알려야 되지? 이게 난감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늘 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난감했겠죠. 난감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진짜 그렇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네 재산 다 팔아서 이웃 죽어. 그러니까 고민하다 가버렸어요. 그게 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인지 너 확인해봐 이거예요. 너 진심 아닌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 그 얘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거 하나만 지키면 내 제자야. 뭡니까? 서로 사랑해. 남을 나처럼 생각해. 이게 다였어요. 요한복음 제가 또 내일 또 설 전에 또 요한복음이 잡혀있더라고요. 요한복음 강의가 내일 있는데 요한복음의 그 결론이 뒤에 가면 그것밖에 안 나와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계율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하라. 이게 나도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 내놓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이게 4대 성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소크라테스도 아테네를 사랑해서 너 아테네에서 추방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추방시킬 거면 그냥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라도 뭔가 가르침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놀랍지 않습니까? 신의 명령 받아서 자기가 아테네인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신의 명령이 뭐냐 하면 이게 사랑이죠.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도 행주자와의 안주나 서나 누구나 무조건 사랑해라. 자비심을 챙겨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약간 의혹이 일어났어요. 자 재밌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의 세상에서는 이런 경지를 신성한 경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신성한 존재가 되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 곧장 자비심을 챙겨라. 남을 나랑 둘러보지 마라. 그럼 여러분이 이미 깨어 계신 거예요. 거기 아공, 복공, 구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받는 게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요. 그 오쇼 라지니시나 이런 힌두교 성자들은요. 좀 다른 각도로 이해합니다. 이런 거를. 뭐냐면 그분들은 아공, 복공까지만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공까지 공부한 분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지.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니지. 그래, 사랑이지. 하면서 상대방한테 별짓다 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구공이요. 육바라밀로 사랑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황금률로 육바라밀로 내가 당해서 싫은 질은 남한테 안 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이게 안 들어가면요.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니니 하고는 바가바드 기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죽여도 그 사람 참나는 죽지 않으니 남을 죽인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인도 철학에는요. 인도 철학의 바이블들에도 되게 위험한 얘기들이 써있어요. 소시오피스들이 들으면 환장할 얘기들이 써있어요. 그래, 내가 이 마음이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아공, 복공까지 가면 되게 위험해. 여기서 멈추면 공부가 아공 일체를 지수와 풍의 세계 일체의 무상한 세계를 혐오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해코지해 놓고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이 무상한 세계에서 고통을 줘가지고 벗어나게 해준 거야. 감사한 줄 알아. 이럽니다. 인도 사람들 이런 마인드 있어요. 여러분 그 막 지가 훔쳐가고도 당당해요. 너 내 덕에 업 하나 턴 줄 알아. 이럽니다. 당당해요. 여러분이 베풀어 줘봤자 우린 본래 둘이 아닌데 네께 내께 어디 있어.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너 잘난 채 하지마 나한테 보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죠. 그럼 당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구공 이게 빠지면 꽝이에요. 이거 빠지면 다 소시오패스와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공부가 그래서 구공이 중요합니다. 구공 우리 안에 육바람이 갖춰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들 4대 성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 육바람이래 인위해지신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걸 공부하면서도 바리세파처럼 한단 말이에요. 조선 선배들도 바리세파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냥 그냥 예절이나 지키고 재산을 잘 지내고 반상 차별 엄격히 하고 이게 예절이라고 생각한 거죠. 상놈은 양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예절이야. 장유유서 예절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인위해지신의 맞습니까? 지금 이제 제 강의 많이 들으시니까 구별이 되지 원래 이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인위해지 잘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나라의 신분질서 잘 지키고 인도도 카스제도 잘 지키고 다 어디나 신분제로 사람들 착취하고 그러니까 못된 짓 하면서도 이 구공을 모르면요.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걸 모르면 다 꽝입니다. 거기 꽝이에요. 진짜 여러분 양반인데 노비한테 뭔 일 시키면서 저 사람도 참 하기 싫을 텐데 저 사람도 남한테 남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 진짜 싫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시면 노비 부리겠어요. 불편해서 못 부리지. 이게 인이 빠지고 이런 사랑이 빠지고 자비가 빠지면요. 금방 어떤 위대한 학설도 금방 우리 욕심의 도구로 전락해요. 욕심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공구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돈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참나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계율 잘 지켜. 니 이웃을 니 몸처럼 사랑해 이러면 끝이야 라고 해도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못 하죠. 그건 내가 바리세파인데 평생 해오던 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세파의 율법 지키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진심으로 성령을 만나야 성령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 안에 신성이 임해야만 사랑이 나옵니다. 이 소리예요. 그냥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가짜 이니에이지입니다. 가짜 육바라밀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할 겁니다만 그래서 이런 자비심 사랑 얘기할 때 익숙히 알던 거고 늘 하던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남을 나처럼 생각하시려면 애고가 초월돼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남이 이해했을 때 있죠. 살다가 몇 번씩 있죠. 그때 보면 잠시 애고가 꺼져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생각했다면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고 참 이상하다. 그 참나가 여러분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중인격자가 한 인격 나왔을 때 다른 인격이 사라지듯이 참나가 확 등장했을 때 내 애고가 어디 거버린 것처럼 그 순간 애고가 분명히 나 저 지하철에 사람 떨어졌으면 구하러 가면 나 죽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 못 견디겠다고 뛰어내려가지고 들쳤고 나왔다. 뭔 정신으로 그랬어? 이러면 모르죠. 누가 나를 누가 밀었나? 하게 뭔 정신인지 가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 딱 한 마음이죠.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같아서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한 마음. 남이 나처럼 여겨져서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든 살려야지 하고 뛰어들어간 거죠. 자기 죽을 것도 잠시 잊고 애고가 잠시 자기를 잊어버릴 때가 옵니다. 양심이 전면에 등장할 때는 애고가 잠시 잊어요. 그런 분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도 하고 큰일도 하시는 거예요. 잠시 애고가 약해지고 양심이 전면에 등장해 버리면 갑자기 막 총알도 안 무섭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 제가 상상해 봤다니까요. 상상 사고 실험이죠. 실제로 총알을 맞아볼 일은 없으니까 총알 맞으면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아플 것 같고 막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총알이 날아가면 보고 있을까? 아니면 손이라도 내밀까? 그쵸? 뭐라도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꼴을 못 보겠으니까 이 사람이 총을 맞는다는 걸 내가 못 보면요. 뭐라도 할 것 같죠. 그 순간이 양심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입니다. 애고가 잠시 망각됩니다. 아무튼 뭔 일 나면 안 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같이 해겨드면서 그런데 이런 마음이 결국 이게 도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교도 이걸 아니까 이니예지의 마음만 잘 키우면 너 성인 된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인의 예지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절 잘 지키고 부모한테 효도만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인을 효도만 잘하고 예절 잘 지키고 나라에 충성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성인이 되겠지? 그렇게 성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칼날을 밟고서도 중용은 할 수 없고요. 한 나라를 잘 경영해도 중용은 못 한다고 돼 있어요. 뭐냐면 양심에서 나온 행위가 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서 한 나라를 잘 경영할 수도 있고 용기가 너무 남들보다 뛰어나서 칼날을 밟고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중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양심을 알아야만 중용한다. 이 소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부처님이 신성한 경지다. 자나깨나 자비심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늘 흐르는 사람은 성인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지향하던 삶이셨을 거예요. 아라한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는 아라한들 도로 이 경지를 가보라고 하신 거겠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삶이시군. 이런 얘기는요. 4대 성인들이나 하지 그 아래 성인들은요. 아공복궁 성자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아공복궁 성자들은 이런 말 안 해요. 늘 참나가 흐르느냐 이런 얘기만 해요. 가족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자비심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만 해요. 참나 안에 만족하는가 두 번째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가 이런 얘기만 합니다. 아공까지 한 양반들은 당신 지금 참나 상태에 있는가 열반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 고통을 안 겪어야 되지 않나 고통을 안 겪고 늘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가 아공은 그것만 중시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려고 행복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단순히 애고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치아가 좁아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벚꽁까지 가면요.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가 이것만 물어요. 그러니까 맨 하는 선문답들이 이게 펜인 것 같냐 뭐로 보이냐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펜 아니야. 이거 참나 작용이야. 너 뭐 좀 아는데? 그리고 서로 계속 이러고 다녀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놀고 있네죠. 네 마음의 작용인 주먹으로 좀 맞아볼래?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걸 안다고 해서 도를 다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심통한 경지지만 그게 뭐라고요? 전체가 볼 땐 그게 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신통하지 자비심 가지세요. 그러면 아우 또 저 소리 유치원 때부터 들었는데 또 들었는데 집에서 태어나자마자 들었죠. 형제 간에 잘 지내라. 엄마 아빠 사랑하냐. 사랑하냐. 안 하냐. 저도 준우한테 늘 아빠 사랑하냐. 그러면 또 사랑한대요. 그러면 또 영혼 없이 대답해 주 좋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그런데 이게 어려서부터 사랑하냐 사랑하냐 남을 나처럼 사랑하냐 그러면 이게 메타인지에서 그냥 잘하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요. 나 정도면 꽤 하지. 내가 평생 남만을 위해 살았지. 막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것부터 이게 다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죽하면 이게 신성한 경지라고 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교를 오해하시는 게 유교 왠 제사 지내고 그게 아니에요. 유교도 인희의지 잘하자는 거예요. 인 남을 나랑 똑같이 해겨라가 인입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비심하고 그러니까 유교는 인 이게 행주자와의 늘 자비심만 생각하라. 그럼 공자님도 똑같은 말 하세요. 찬악게나 늘 인만 생각하라. 인이 뭔데요? 공자님 너너에서 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줘라. 그게 사랑이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너가 고통받는 게 싫으면 남한테 고통주지 마라. 그게 동체자비 동체대비 동체자비다. 노노 들어보실래요? 노노는 노노 이인편에 가면 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싶으시면요. 노노 이인편을 읽으세요. 마을 이자에 어질인자에서 인이라는 마을에 사는 스토리에 인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얘기들이 거기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인편에 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놨어요. 인을 마을 삼아 사시라는 거예요. 인에 살아라. 보세요. 아까 수타니파타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군자는 식사를 마칠 시간 동안에도 짧은 마칠 시간 동안에도 인을 어기면 안 된다.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도 반드시 인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반드시 인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늘 인을 마음 챙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똑같죠. 지금 현재 추정 연대로 보면 부처님과 공자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동시대 사대성이들 둘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시대 겹쳐요. 연대가.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렇죠. 이게 웬만하면 진리니까 새겨두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딱 자빠져도 애고를 내세우지 말고 남도 남도 늘 나처럼 사랑하자 하는 고마움이 늘 있으시면 여러분 성인입니다. 성인 사실은 이러면 성인이에요. 여기 오셔서 명상을 하시고 아공 복공을 연구하시는 이유는 이니지를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공을 못 하면 벗공에서 끝나면 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니까 뭐 이런 분들은 거칠 게 없어요. 막 승려가 룸에 다닌다. 그분 여러분 그런 분 지적해 봤자 여러분 네 마음에는 아직 룸이 있구나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룸 아닌 곳이 천하에 어디냐 이러면 어떠실까요? 제가 만약에 벗공 정도만 알아가지고 완전히 그런 제 욕심 챙기고 다니면서 말만 그럴싸하게 벗공으로 둘러댄다고 생각하면 못 할 말이 없어요. 못 할 짓이 없고 이게 위험한 겁니다. 벗공까지 깨달아가지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는 것만 알면 뭔 짓을 해도 참나 작용이니까 이게 선악도 못 다진다니까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양심 지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지 악웅 벗공만으로는요. 선악도 안 따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악웅 벗공의 논리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당신 지금 방금 그 행위는 자비에 어긋납니다. 자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자비도 자비라는 개념도 네 참나의 작용일 뿐이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도 사실 다 참나의 작용이야. 네가 뭔데? 참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말 못 해요. 악웅 벗공의 논리 안에서는 말을 못 해요. 뭘 끌고 와야 돼요? 이니지 끌고 가야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육바람을 끌고 가야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선악 판단하는 게 영성 지능인데 악웅 벗공까지만 연구해서는요. 선악 판단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애고를 내세우지 않는 게 더 선이다. 이 정도 알아요.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게 더 선이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남한테 피해를 줄 때 그게 악이다라고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 또한 참나의 작용인데 어차피 무상고유, 무화인 세상에서 내가 남한테 고통을 좀 줬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항상 이렇게 소시오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진짜 그 진리가 어떤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철저히 체크를 해야죠. 진짜로 자비심 안에 살고 인 안에 살면 내 마음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체험이 없으시면 이 공부가 문제가 있죠. 진리가 자유를 주지 못하겠죠.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논어 열심히 읽은 분도 이런 구절이 왜 논어에 있지? 이러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논어 읽을 땐 꼭 논어같이 읽어요.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다. 고리타분한 얘기다. 자활, 효재, 충신 하면서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효재, 충신 이게 봉건 시대 얘기지 이게 지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산 성인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살죠. 100년 뒤에 돌아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 황당하게 살았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를 황당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상상도 안 되시죠? 예전 분들도 그랬어요. 천년 뒤에 우리의 이런 삶이 그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화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미래 내려놓으시라는 이유도 지금 여기서 내 양심에 최선 다하자지 그 이상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없어요. 천년 뒤까지 생각해서 천년 뒤에 욕먹을 짓 안 해야겠다. 근데 그게 양심상은 맞는 말이에요. 양심상은 천년 뒤에도 욕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천년 뒤에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욕먹을 것까지 감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천년 뒤에 어떤 문화일 줄 알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시대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고 그 시대적인 또 한계가 있죠. 양심 구현에 있어서 시대적인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백년 뒤 천년 뒤에 더 양심 세상이 오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럼 불합리한 걸 참고 살았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유농식이란 놈 어떻게 그런 불합리한 세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지? 저도 속으로 불합리하지만 시대가 이르니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털했을 수도 있죠. 우리 이렇게 역지사질을 해보면요. 아 몇백 년 전에 율곡 선생도 그런 한계 속에 있었겠구나. 태계 선생도 그랬겠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급합니다. 지적부터 하려고 덤비면요. 끝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항상 공부가 아공 좋아요. 중요하고 벚꽁 중요한데 항상 구공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또 아공, 벚꽁을 그러면 너는 왜 강조하느냐 유교는 자꾸 유교는 구공만 얘기해요. 엄밀히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유교는 사자, 소악부터 끝까지 인해지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견성 얘기도 없고 불교로 치면 절에 갔는데 초학자부터 그러니까 유치원생 어린이집부터 더 나아가서 대학원까지 육바람일 얘기만 하는 학교가 있다고 치면 신물나겠죠. 육바람일에. 유교가 그래요. 인해지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해지는 구공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들은 견성도 얘기 안 하고 해탈도 얘기 안 하고 열반도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인해지 잘하라는 얘기만 하니까 바리새파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저것들은 맨 계율만 지키자는 예절만 지키자는 사람들인 것 같아. 유교 못 쓸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극치에 가면 유교랑 똑같아집니다. 대승불교 극치에 가면 어린이집부터 대학원생까지 이니지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니지. 이니지. 아공복공은 이니지를 이루기 위한 더 전제되는 진리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그러면 너는 강조하느냐. 구공 얘기만 바로 하면 꼭 바리새파처럼 육바람일에 매달릴까 봐요. 여러분 학당 오시면 양심노트 얘기하면 다들 안색 어두워집니다. 저희가 이거 권할 때 참나 얘기하면 막 황홀해요. 눈물 나요. 막 울었어요. 하는데 이거 딱 하면 꼭 써야 하나요? 이렇게 이거 꼭 써야 하나요? 자기 양심 들여다보기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꼭 도덕책 읽는 기분이 들고 아 이게 무슨 꼰대한테 지적받는 느낌도 들고 자책해야 되고 죄의식에 빠지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려운 영역이에요. 양심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공복공이 익은 뒤에 들어가셔야 제일 깔끔하긴 해요. 그래야 보세요. 아공을 통해 참나와 에고를 구별할 수 있게 됐고 법공을 통해 에고와 이 세계를 에고가 살아가는 세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통 크게 이해하게 되고 나니까 그 뒤에 사랑의 의미 정의의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그때의 진짜 이니에이지가 정확히 이해 됩니다. 그때야 사실은 선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아 율곡선생이 이래서 이니에이지 이니에이지 했구나. 그때가야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다 견성하신 양반들입니까. 불교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은 불교식 견성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만 진짜 부공이 빛을 발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양심이 진짜 답이라면 저희 동네에 양심 진짜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견성도 모르고 경전도 모르고 종교도 싫어하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육바람일 제일 잘해요. 그분은 도인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좋은 자질은 갖고 계세요.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아공, 벚궁을 알고 계신가요? 이거죠. 저는 구공을 이해하려면 아공, 벚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는 그럼 아공, 벚궁 있었나요? 있었죠. 유교에 맹자에 읽으시면 만물 개비여아 그럽니다. 만물이 모두 다 내 안에 갖춰져 있다. 중용에 보면 희노애락 미발의 내 마음이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순수한 내 마음이 천하지 대본이라 천하 만물의 뿌리다. 천하 만물이 내 이상하지 않으세요? 희노애락이 없다고 해서 어차피 여러분 마음에서 천하 만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내 희노애락 없는 내 마음이 하느님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라 우주 만유가 거기서 나왔다. 다. 이게 유교식 벚궁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마음에서 이니에이지를 하지 않으면 홍자님의 이니에이지가 안 나오고 딱 조선시대 꼰대 선비들의 이니에이지가 나와요. 아랫사람이 입만 열려고 하면 아랫사람은 유구무원인이라 입 막아버려요. 지적도 못합니다. 지적도 못하게 아주 시키는 대로 하라고 딱 사람을 아주 잡을 유교가 제사 지내는 종교입니까? 이니에이지 연구한 종교인데 갑자기 제사 지내는 종교로 격화시켜요. 그 제사가 의미를 갖는 것도 이니에지를 다 해서 죽은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게 양심에 흡족하니까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내 양심도 모르겠는데 시키라는 대로 제사 싹만 차리면 그게 이니에이지에 맞습니까? 내 양심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하더라도 남한테 인사 한 번 하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식사 한 끼 대접하는데 거기서 양심의 희열이 안 느껴지면요 지금 이게 죽은 예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님이 들으면 그런 형식적인 거 하라고 내가 유교를 연 게 아니다 할 겁니다. 군자를 키우려고 했더니 소인들만 배양됐구나 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좀 통 크게 보셔야 돼요. 어떤 종교에 돼서 그래서 그 핵심이 지금 자비심인 지금 품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걸 품고 보면 유교의 잘못도 다 보이고요. 천주교의 잘못도 다 보이고 불교 모든 종교에 성자들의 가르침과 어긋난 부분 다 보입니다. 왜? 성자들은 자비심 품고 그 생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니까 내가 그대로 살 건 아니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살았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분들이 참 자비심에 있어서는 성인들이시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대성인 사대성인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한테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양심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아라하니니 해탈한 성자니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 자비심이 안 느껴지면 여러분은 덜 성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냥 일반인이 그래서 성인 소리를 덜하는 거예요. 사대성인급으로 치진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명상의 달인들을 만나도 나보다 뛰어난 건 맞는데 예수님 부처님급이라고 그러면 NG 아닌 것 같죠. 물론 예수님 부처님의 권위에 여러분이 주눅든 면도 있어요. 왜 나라고 예수 부처 못 돼 라고 치고 나오는 분도 있죠. 주로 사이비 교주들이 이게 또 치고 나오면 사이비가 되고 따르자니 또 주눅들고 중간에 길을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 부처님을 살벌하게 존경하되 나도 그분들의 길을 정확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면 계속 사기꾼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주눅들어서 나는 예수 부처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항상 양극단이 있습니다. 중간의 길이 있어요. 중간의 길을 가시려면 참나 상태로 깨워서 역지사지만 잘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길은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좀 더 역지사지와 자비심과 인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있어요. 고기를 계속 찾아가시는 분이 보살 군자니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공, 복공 이게 안 되면 구공도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구공이 최고네 하는 제 말 듣고 또 인위해지로 사람 잡지 마세요. 조선시대에 인위해지가 사람을 잡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양반들이 약한 약자를 괴롭힐 때 인위해지로 괴롭혀요. 너는 주인한테 하는 거 보니 인위 없구나. 너는 의가 없구나. 너는 예가 없구나. 개념이 없구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 잡는 데 인위해지를 쓰시면요. 못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털만 다 걸려요. 예수님도 털어보세요. 성경 보고 다 털립니다. 바리세파한테 참으로 무례하시구나. 바리세파 안을 설득 못 하시는 거면 지혜가 좀 부족하시구나. 바리세파들한테 저주하시는 거면 사랑이 좀 짧으시구나. 뭐 누구든지 깔 수 있어요. 하느님도 깔 수 있어요. 저기만 하고 여긴 안 오는 사랑이 부족하죠. 지혜가 좀 짧으시구나. 뭐 인간 입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누구든지 깔 수 있습니다. 인위해지로. 혹시 막 남 까고는 진짜 까지네 하고 막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자기를 까면 어마어마하게 털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해지라는 도구는 나를 비판하는 데 쓰셔야 돼요. 먼저 항상.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사정은 내가 알지만 남의 사정은 내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자비심을 품고 사는 거고 내 사정은요. 나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와 남을 좀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이 새끼 여인 나를 꾸짓을 때는 남 꾸짓듯이 하라. 왜냐. 남 남 꾸짓을 때는 살벌하거든요. 근데 나를 꾸짓을 때는 되게 관대하죠. 그래서 또 반대로 만약에 용서할 서자 있으면 서인여기 하면 어떨까요. 남을 용서할 때는 나처럼 하라. 나는 다 용서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마약을 하셔도 용서가 될걸요. 오죽했으면 했을까. 이렇게 할 겁니다. 남이 그랬다 그러면 저놈은 애초에 눈빛이 항상 이상했었어. 내가 알아봤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달라요. 나는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하고 남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전 고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채끼 여인하라. 나를 꾸짓을 때 꼭 남처럼 꾸짓여봐라. 남을 용서할 때는 꼭 나처럼 한번 용서해봐라. 그럼 이렇게만 하면 성인돼요. 이게 자비심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체적 실천 팁으로 말씀드리면 저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빠져도 저 생각 넘어져도 그 생각 남하고 트러블이 나도 저 생각부터 하고 그렇죠. 걸어다닐 때도 저 생각 이게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접근하면 참나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만 하라고 하면 애고가 혼자 또 힘들어하세요. 여러분이 양식 노트 힘들어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돼요. 애고로 이걸 하려니까 힘들어요. 내 애고 수준 알거든요. 이렇게 안 살아요. 절대. 그렇죠. 뒤에 딱 읽어보시면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을 내 입장처럼 진심으로 이해했는가? 이 책은 나랑은 상관이 없구나. 내가 볼 책은 아니군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체크하라 그러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지시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애고한테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고한테 닥달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공복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먼저 당신의 주인공인 참나를 찾으시오. 참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애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참나 찾으셨으면 참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참나의 눈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 양심하자고 해보세요. 이겁니다. 이 단계를 꼭 잊지 마세요. 아공 도인들은 재미없어요. 아공만한 도인들은 어쩌겠어요. 맨 숲에서 애고를 다 버리고 참나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공 도인입니다. 애고는 버려야 될 세상에. 왜? 무상고 무하니까. 나한테 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명상하면서 오늘 내가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수행하고 계시면 아공 수행자예요. 참나랑 얼마나 같이 있었나만 중시하고 애고는 적으로 알아요. 애고는 나를 괴롭히는 놈. 무상한 세계. 나를 무상하니까 나를 늘 슬픔에 적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참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해지니까. 아무튼 아공까지 연구하신 분들은 자기 행복이 최고예요. 그래서 고통 안 겪고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가가 내가 수행 잘 됐는가의 기준입니다. 다르죠. 아공 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수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게 지금 너무 하고 싶고 그게 땡기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생은 자기 땡기는 거 하지 절대 뭐 땡기지 않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시되 더 위에 공부도 있다는 여지만 좀 두세요. 벚꽝은요. 또 달라요. 자 아공 수행자한테 이 시대가 조선시대건 오원시시대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무상고 무화하기 때문에 나는 참나마 벌 거니까 시공 없는 차원이 나한테 중하지 시공 안에 세 개는 나한테 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적이에요. 적. 주적이에요. 주적. 나의 주적은 뭐예요? 애고요. 이 정도의 도리를 누군가 설하고 계시면 그분은 아공 도인이신 거예요. 아공까지 아신 도인. 이런 분들한테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무속인들한테는 다 차원대가 다릅니다. 무속인 차원대에서는 답이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답이? 국과 부적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굿을 하자. 부적으로 해보자 일단. 부적으로 막아보고 안 되면 굿하자. 이분이 뭐 비양심적이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바라보는 세계의 진리관에서는 다른 답은 없어.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요. 그렇죠? 그런데 아공 도인의 진리관에서는 아공 진리만 알고 계신 분한테는 어떤 사람이 힘들대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내려놔. 무상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열반에 들어가면 너 늘 해피하게 살 수 있어. 나 봐 해피하잖아. 이렇게 이 정도 얘기밖에 더 해 줄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더 해 주겠어요? 이분이 아는 게 없는데. 이분이 양심적인 거죠. 나름. 자기가 아는 제일 자명한 진리를 가지고 인도해 준 거예요. 지금 이분은.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제일 자명한 진리. 굿과 부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이것도 동체대비죠. 각자 역량이 좀 다른 거예요. 아공 도인은 그 이상 사랑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도 이걸로 구원받았어. 너도 이걸로 구원받아. 이 세상이 무상고 무화라는 것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줍니다. 벅공 도인은 어떨까요? 벅공 도인은 더 재밌어요. 벅공 도인은. 아공 도인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가 상관없죠. 벅공 도인은 또 다릅니다. 벅공 도인은요. 현상계를 철저히 긍정해요. 자. 이 펜을 부정하지 않아요. 펜이 나랑 독자적으로 있다는 건 부정하지만 내 마음의 작용으로 펜에 대해서는 철저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첨나의 작용이니까. 따라서 벅공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 훨씬 삶이 더 풍성합니다. 제가 벅공 단계에서 이렇게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남들이 그래요. 저를 아공 쪽으로 생각하시고 아니 기자촌 산에 사는데 탁 열반에 제가 늘 첨나 상태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강남을 헤매고 다니냐고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누가 하면 아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난 벅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냥 참나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참나의 작용인 펜까지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산에서 이렇게 딱 하면 맨 거기 숲 이런 것밖에 나랑 하나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강남에서 이걸 하면 어마어마한 것과 내가 참나의 작용의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벅공까지 아시면요. 이 시대가 그렇게 귀합니다. 이 문물이 귀해요. 얘랑 지금 이 순간 얘랑 제가 하나가 돼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으로서 이 컵을 즐길 수가 있어요. 더 나은 컵이 나오면 저는 벅공 할 때 그 만법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만법과 또 하나 되는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 그 시대 시공 안에서 발전해가는 모든 만법들이 다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게 내 참나의 작용이 되니까. 인연도 귀합니다. 인연도 참나의 작용이 되니까. 참나의 작용으로 우리가 서로 많은 인연을 지으면서 이 순간 찰나찰나 살아가니까 벅공 차원에서는요. 지금 이 허공에 티끌 하나도 지금 나랑 하나가 돼.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나랑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는 존재가 돼요. 철저히 긍정이 됩니다. 일체 만물이. 그래서 반야신경이 이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여러분 이거 이해 못 하세요. 색즉시공은 어떻게든 이해하세요. 아공 차원에서도 색이 본래 공이야. 색 버리고 공으로 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공즉시색은 이해를 못 하세요. 공이고 색이야. 색으로 돌아와. 그러면 왜 돌아와야 되지? 겨우 떠났는데. 근데 벅공 사상이 돌아오는 사상이에요. 이 색이 참... 이게 공이에요. 저는 이걸로도 공을 누리고 그렇죠? 이걸 깨워서 참나 상태에서 보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니까 참나의 작용이 맛이 또 달라요. 얘만 참나의 작용이니까 얘도 참나의 작용이고 눈에 보이고 촉감에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참나의 작용이니까 뭐 하나 참나의 작용이 아닌 게 없는데 하나님 작품이 아닌 게 없는데 다 감사하고 다 귀하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요. 벅공 도이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소승적이에요. 왜? 지금 자기 혼자 자기 우주에서 혼자 즐기고 있지 육바라밀이란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벅공까지만 아는 분도 답이 육바라밀로 나오진 않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든 것 또한 다 참나의 작용이야. 힘든 것도 다 귀한 거야. 힘들다고 하는 걸 버리지 마. 고통을 버리지 말고 고통이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만 알아. 이런 답을 줍니다. 아공 도인하고는 다른 답을 줘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남을 나간다는 같은 이왕이면 보기 좋은 데 가서 참나의 작용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맨 참나의 작용을 맨 제 방구석만 계속 죽을 때 겁나요. 해강반조대 죽을 때 살아오게 지나갈 때 방 방 방 지나갈까 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덜어 다니고 싶은 이유가 항상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 존재하는 마음법들이 다 귀한 거예요. 벚꽁도인들한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쪽이 더 좋아 보이죠. 인도인들은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벚꽁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벚꽁의 극치에 가면 육발하면 경영의 묘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 현상계를 지금 이 순간 참나의 작용인 이 현상계를 너는 어떻게 거기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래 하는 문제까지 나와야 돼. 이 현상계 어떻게든 아름답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카르말 어떻게 경영할래 까지 가면 육바람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공부 더 우주에서 부러우실 거 없을걸요. 이 정도가 여러분 안에서 체화되시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도인인지 아공단계인지 저분이 벚꽁단계인지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방 내리는 거 보면 알아요. 누가 이렇게 힘들다고 할 때 처방 내리는 거 보면 육바람이를 안 쓰고 계속 뭐 주인공한테 맡겨 이렇게만 하면 그게 벚꽁단계입니다. 맡겨 하라는 게 즉 일체를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힘들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나를 지금 둘러싼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내가 힘들어요. 그럴 때 답이 보겠어요. 주인공한테 맡겨버려 그러면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이 되는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보면 아 여기는 살만 애초에 내 마음의 세계였고 일체가 나를 핍박해온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타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의 작용이었구나 하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주인공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수 더 들어가요. 주인공한테 맡기되 육바람일대로 일을 처리해봐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연결돼 있지만 연결돼 있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꼭 가셔야 돼요. 봉우리로 치면 작은 봉우리 하나 그 위에 또 봉우리 하나 아주 큰 봉우리 하나 올라 놓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정상 여기가 정상이 다 선언해 버리시면 안 돼요. 또 올라가시고 저희도 제가 등산을 싫어해서 작은 데 하나 올라가면요. 여기가 정상이지 넌 고만 가자 산이 다 산이지 그런 단계에 빠지면 아공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늘 열반 속에 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상계 무시할 수 있고 열반에 지낼 수 있게 된 실력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 이제 죽을 때까지 괴로울 일은 없네 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런데 법공은 괴로움 또한 참나의 작용이야. 괴로운 거 두려워하지 마. 이제 행불행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다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니까 근원적인 행복이 있어요. 일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현상적인 행불행에 집착 안 해요. 괴로운 일 겪어도 그것도 그거다. 그래서 숲에서 나와버립니다. 이제. 숲에 주로 계시고 여기 주로 술집에 계시죠. 곡차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디승도인들 보면 꼭 곡차니 술을 즐기시잖아요. 거기다 좀 더 나가면 다시 이제 술집 안 갑니다. 육바람 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집도 방편을 위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가지 술집과 내가 둘이 아닌 걸 알고 싶어서 가진 않아요. 전혀 달라요. 공부의 단계에. 그래서 법공도인들은 만행을 떠날 때 어떤 만행을 하냐면 승려가 숲에만 있으면 공부의 한계가 오니까 떠나는 게 만행이에요. 법공도인들은 뭘 시험하냐면 술집 가서 이 술을 먹을 때 내가 이 술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참나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가를 실험합니다. 남하고 이제 멱살잡이 막 시비가 붙어도 이 상황 또한 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볼 수 있나를 시험합니다. 즉 법공의 진리를 내가 늘 견지할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해요. 참나의 자각과 법공의 진리의 견지. 그러니까 이게 정의상수죠. 선정과 지혜를 체크하는 건데 구공도인들의 만행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 육바람이를 자기가 꾸준히 하는지를 실험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품고 있는지 육바람이 이 도인들이 아까 부처님 공자님이 말한 군자 보살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남하고 멱살잡이할 때도 내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저 사람한테 안 하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지 이걸 시험하는 이게 육바람이를 품고 있는 거죠. 아까 저게 육바람이 도인들 만행하는 법이에요. 노노나 수타니파타에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공을 가르쳤지만 가르침을 보면 성인 그게 4대 성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공의 법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들한테는 아공의 도리만 가르치신데 이분의 삶을 보면 구공이 보이니까 이분이 성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철학 다 여러분 다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개 진리만 갖고 딱 점검하시면 세상 종교철학 다 털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까지 가뿐 이분은 어디까지 가뿐 꼭 그런 경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만 많이 들으셔도 지혜나 정보는 풍성하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서 참나각성해가면서 홍범 14조를 실천해 가시면 여러분 다 도인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